어쩌면 네가 이러다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컸을 거야.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픔이 덜한 건 아니야. 세상엔 그걸 밖으로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. 알아. 네가 누구보다 절실하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거. 네 목숨을 내놓고 그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었으면 네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도 안다. 근데 너한텐 지켜야 할 게 남아있잖니? 너희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. 너희들한테 괜찮아? 너희들한테는 대부분 아픔에서 너희들한테는 이거 야챈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부턴 여기서 자려고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는 거겠지? 다시 제대로 살 기회가 있는 거겠지? 언젠간 너무 아프지 않게 저 방을 열 수 있는 날이 오는 거겠지? 자기가 한 번만 내를 붙잡아줘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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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